한미 자유오호왕행사 한미 자유오호왕행사에 이렇게 연설할 기회를 주신 것처럼 매우 기쁘게 즐거워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한국의 안보의 가장 큰 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핵과 그리고 우리 안보의 가장 큰 디지털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동생의 관계에 대해서 대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 아직 신략같은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북한 비핵화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뭘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개 있는데 네가 한 가지만 선택해봐 그러면 저는 한미동맹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은 북한 비핵화의 절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 문제핵을 넘어서 동북아의 문제고 미중 패권전쟁과 연계되어 있는 세계 앞으로 미래 세계 국제질서 주도권을 놓고 싸움은 그 싸움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핵의 미래는 북핵이 한미동맹을 흔들느냐 북중 동맹을 흔들느냐 좀 확대하면 북핵이 한미일 삼각 동맹을 남삼각 동맹을 흔들느냐 북중릉 북삼각 동맹을 흔들느냐 그게 승부처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북한 핵 문제는 사실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나라한테는 딜레마와 역설 즉 파라독스가 존재하는 흔지하는 바다와 같은 존재라고 저는 나름대로 정의합니다. 먼저 북한한테는 북한의 핵이 그들의 체제 생존을 보장하고 나아가서 한반도를 적합시키는 정의의 보금이 될 수도 있고 죽음을 재촉하는 돋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게는 중국봉을 촉진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방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과거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아예 영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방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한테는 인도태평양을 촉진시키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심각한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한테는 보통 국가화를 하는 중요한 정치적 명분이 될 수도 있고 실질적인 안보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가지 딜레마와 파라독스가 존재하죠. 그럼 대한민국한테 북핵은 어떤 문제냐? 저는 문제는 약 400년 전에 영국의 무노 섹스페어가 문제를 냈습니다. 펜릿이라는 희극을 통해서 펜릿의 독백으로 문제를 냈죠.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다. 답은 누가 했냐면 그 비싼 시기에 16세기에 일본의 침략을 맞아서 일본 해군을 23전 23선으로 승리를 해서 우리 한반도를 대한민국을 지켜낸 조선이겠구나. 지켜낸 이수진 제조께서 다 그렇게 했어요. 생적사 사적사. 살고자면 죽고, 죽고자면 산다. 북핵은 다른 주민법과 달리 위협과 기회가 존재하는 고차방정식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죽느냐 사느냐는 단단평의 문제고 그 해결책은 죽기를 바보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왜 한미동맹이 제1의 해결책이냐 얘기는 다 잘 아시겠지만 북한이 진지하게 비핵화를 하려면 북한이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결심하게 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이 정의의 복음이 아니라 죽음을 제청하는 독배가 될 때 북한은 진지하게 핵폐기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핵화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상을 결정하는 것은 북한입니다. 그런데 성공 여부는 북한이 버틸 수 없는 상황에서 협상에 나오면 성공합니다. 그러나 지난해처럼 버틸 수 있는 상황 하에서 그들이 유리한 시기를 선정해서 나오게 되면 실패합니다. 한미는 북한에 줄 수 있는 모든 내버리지를 핵동결 그 근처에서 다 소진하고 북한은 실질적인 핵무장부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란 북한에는 핵이 죽음의 독배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지구상에서 중국입니다. 중국이 북한이 전략적 자산이 아닌 전략적 구체로 인식하게끔 북한과 북한 핵이 된 전략적 생권이 바뀌게 되면 통상의 90%를 북한의 통상의 9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전략적 생권을 바꾸도록 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는 누구일까요? 미국이. 미국만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전략적 생권을 바꾸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가진다. 물론 미국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코스트와 리스크가 상당히 덜 겁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기회가 기회가 뒤의 창이 열린 것은 대한민국의 이게 중국의 부산과 연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미국이 당장의 코스트와 리스크가 두려워서 시간을 끌다가는 몇 년 지나서는 미래의 코스트와 리스크는 훨씬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기회를 발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동맹을 통해서 이란, 미국의 여러 가지 전략적 변화를 잘 읽어내고 같이 손을 합친다면 북한을 비핵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미동맹과 강화를 하면 피력고 한미일 삼각 소위 안보협력이 동맹 수준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면 인도태평양 이니스티브 구상의 소위 린시피과 코르스톤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부산관계에 머물고 있는 인도태평양 이 스튜렛이 전략이 되고 나아가서 액션플렉 대가지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북중러 삼각 동맹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 때문에 소위 아시아태평양제에 대해서 소위 아시아판 나토가 형성이 되는구나. 그 나토의 것은 소위 연방의 붕괴였는데 아마 지지피기는 악몽의 사문을 돌릴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줘도 지지피기가 서둘러서 북한을 쥐어서 비핵화 소위 대북제기의 동상에서 비핵화의 길로 나아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미일이 한미동맹 한미일 동맹은 전세해지고 북중러 동맹이 북중러 동맹이 시킬 수 있다면 바로 평화적 비핵화의 길이 열리게 되고 이런 조건을 오래대로 만들어야 그때 진정으로 평화적 비핵화의 성공적인 비핵화의 첫걸음이 시작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딱 이 방법대로 정확하게 반대로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을 여기서 제동으로 걸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하고 나아가서 북한의 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창이 닫힌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한미자유구호의 방에 한국의 가장 심각한 북핵과 한미동맹 방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제이유수 감사합니다.